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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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혹시.. 어? 모쏠을 위한 동호회에서 오신 분 맞죠? 백성훈 선생님 맞으시죠? 백성훈 선생님 제 닉네임이 한심포차 매운 닭발 아 한심포차 매운 닭발 알죠? 첫 만남에 한심포차 가서 매운 닭발 시킨다 그날은 무조건 성공이죠? 아 무조건 성공이네?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? 저 그린하이트 입장불가 아 그린하이트 입장불가? 네네네 아니 왜 입장불가.. 아 나이가 좀 있으신가? 아 얼굴 때문에 아 얼굴.. 네 아니 근데.. 네네 헌팅을 위해서 한심포차를 차리셨어요? 헌팅 하려고 한심포차를 제가 차리려고 했거든요? 근데 이거 사기를 먹어서 한심포차가 아니라 한식포차를 제가 인수해서 한식포차요? 네 그럼 주메뉴가 뭐예요? 잡채랑 시리국이랑 오이 짱아치랑 오이 짱아치랑 숭늉이랑 숭늉? 어른들 오실 때는 조기도 좀 몇 마리 구워드리고 거기 주연령대가 60대 60대 자꾸 탁골공원으로 안 가시고 다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헌팅하시더라고요 아 약걸리도 팔겠구나 다음에 저희 부모님 한번 모시고 갈게요 부모님.. 모시고 오시면.. 아 그럼 선생님 홍대 나가서 선생님이랑 헌팅할까요? 아니요 아니요 왜왜?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헌팅 안해요 아 진짜요? 요즘에는 어플 어플이요? 어플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? 아만다 아세요? 아만다? 아만다요?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아 진짜요? 요 아만다 하나면 오늘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아만다 하나면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올려서 3점 3점만 딱 맞으면 가입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아 제 사진 얼굴에 올려서 3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 다른 여성 유저분들이 네 점수를 주는 거죠 아 점수를? 제가 가능할까요? 저를 만났잖아요 저 한심포차 매운닭발입니다 아 한심포차 매운닭발? 네 역시 아 사진부터 찍어야 되겠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도에? 얼짱 각도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얼짱 각도? 위에서 위에서? 좀 더 더 더 어떻게? 어 좋아요 거기 찰칵 이게 얼짱 각도야? 어 지금 굉장히 얼짱 아 이게 모자 벗고 찍을까요? 어 모자 벗어야죠 이게 얼짱 각도 맞아요? 어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좋아요 아 한번 봅시다 선생님 근데 이게 맞아요? 정수리미남 정미남이요? 정미남 정미남 죄송한데 이게 사진 볼 줄 몰랐는데 이거 잘생기게 나왔네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? 봤죠? 근데 웃었죠? 네 준빈씨 정수리에 호감이 있다 아 정수리에? 그렇죠 아 그럼 저분들 꼬시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 저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? 어 좋아요 지금 아 그럼 이거 되는 거예요? 어 이거 뭐 가입생이 떨어질 거 같아 아 떨어질 거 같아? 아 진짜 가입생 떨어져요? 아니 떨어진다고 안 된다고 그럼 왜 정수리 샷을 찍으라고 그랬어요? 제가 또 다른 샷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 보니까 여기 턱선이 지금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턱선이요? 어 지금 뭐 V라인 뭐 난리나요 자 아래 아래로 아래요? 좀 더 좀 더 좀 더요? 좀 더 더 더 더 오 좋아요 지금 찍어요 찰칵 지금 좋아요 찰칵 선생님 이게 맞아요? 오 이병헌씨? 예? 오 이병헌인 줄 알았어 아니 지금 눈 코 입이 안 보이는데요? 아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게 포인트예요?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 될 거 같아요 승인이 된다는 얘기예요? 아니 X 될 거 같아요 X 된다고요? 네 이거는 X 될 거 같고 일단은 필살기 할려야 드릴게요 필살기요? 제가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여자들이 어떤 샷을 좋아하느냐 남사친샷 그죠? 남사친샷 좋아하자 그러세요 봤죠? 남사친샷 아니요 처음에 했어요 자 저 손 잡고 저쪽 봐봐요 저쪽 봐봐요? 저쪽 보고 자 준비 씨 오 됐다 된 거예요? 끝났어 봐봐요 오? 남사친샷 아니 그런데? 네? 안녕하는 거야 안녕 오 안녕 예 인사하는 거죠 저분들하고 놀라고 하면 이렇게 대화하면 되나요? 손 내밀고 정수리 보여주면서 턱 보여주고 반갑아요?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좋아요 지금 승인이 됐어요 그럼? 자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네네 봤죠? 3점 바로 떨어졌죠? 어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매일매일 두 명을 추천해줄 거예요 아 두 명이요? 아 만다 해서 확인해보세요 두 명씩이나 매일 추천해줘요? 그럼요 매일 보이나요? 어?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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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느 분이 마음에 드세요? 어 저는 저기 긴 생머리인데 여기 아래만 좀 빠마하고 예 맞죠 빠마한 거 맞죠? 금정마이 입고 어 그리고 안에 흰색 라운드티 흰색 라운드티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청바지? 네 청바지 그 아래 그 구두 같은 거 신은 거 같은데요? 잠깐만요 취향이 개똥인데요? 네?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? 아니 제가 어? 이분은 한식포차에서 볼 거 같은데요? 한식포차? 시래기 좋아하게 생겼는데? 아 시래기요? 봐봐요 이분보다는 네 검정색 그 가디건 비슷한 거 입고 네네 어? 안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얀 거 네 그리고 치마 입어봐요 치마 얼마나 지금 아 근데 선생님도 취향이 개똥 같은데요? 이거 이러지 말고 이분들은 별로잖아요 둘 다 네 둘 다 너무 별로거든요 네네 네 그냥 가시면 안되고 특징을 알고 가야죠 아까 그 첫 번째 개똥이라고 하신 분 처음에 개똥? 마이 마이 어 그분 특징이 네네 지적이에요 되게 지적이요? 네 지적 되게 지적 잘할 거 같은데요? 아 지적 잘할 거 같다고요? 지적 잘할 거 같아 그리고 상냥한 상냥 상냥 성냥으로 담배 필 거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나더라구요 저 여성분 한번 보죠 저 여성분은 애교 저분이 그럼 이소로 형 좋아하시나요? 이소로 형을 좋아한다고? 애교 왜요?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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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역시 우리 선생님 저희 봤죠? 빵빵 터지는 거 지금 제가 가면 바로 제 여자친구 되는 거예요 역시 되는 거예요? 근데 제가 안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타로 타로? 타로점을 한번 보고 이 어플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지 타로점을 그렇죠 타로 형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거 같아 오늘 연애 운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대 아 둘 다 저를 좋아해요? 그렇죠 둘 다 지금 우리 한식포차 사장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가서 대화 나눠보고 아 그래요? 이 사람이 조금 덜 개똥 같다 그분하고 사귀시면 돼 아 그래요? 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만다 하세요? 아니 여기 아만다 한다고 떠 있는데 아니 아만다 한다고 떠 있는데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여신이라고 떠 있는데 없어요? 뭐야? 뭐야? 갑자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좋았습니다 안 해요 여신 맞는데? 여신이에요? 어 여긴 여신 좋아요 여긴 고무신 고무신? 고무신? 그리고 저는 김신 아 공유? 도깨비? 아 김신이 아니고 저 김신 아니에요? 아니에요 비잉신 빙신이라고? 그럼 누가 봐도 김신이잖아 등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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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 소고기 등신 먹으러 가면 되겠다 100%다 100%다 이런구나 제가 김신이잖아 김신이면 이쪽이 그러면 김고은 오 김고은 또 이쪽이 어? 누구겠어요? 오 치킨집 사장? 유인나 네? 유인나가 유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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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인나가가 뭐예요 지금 왜요? 초면에 딱 봐도 지금 어? 김고은 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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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은 누가 누구 닮은 줄 알았어 누구누구 박시은 저 어 근데 미인이시네 두 분 다 이쪽으로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겠지 그럼 저 저도 엄마 아빠 닮은 데 두 군데 있어요 이쪽이 아빠 이쪽이 여름 아 아니 아니 물을 뭐가요? 물을 왜 뿜어요? 무슨 물을 뿜어요 왜요? 가만히 있어요 꽃을 물 주는 중이니까 아 아 야 김선생님 저도 잠깐 네? 뭐 뭐 하실려고 저도 꽃에 더럽다는데 왜 치신 거예요? 축하해요 왜요? 여자친구 생겼네요 갑자기요? 네 저쪽에서 선택해 있어요 더럽 더럽? 더러부 더러부 경상독 분위기이네 아 된 거예요? 응 됐어요 옆으로 가서 인사 나누시고 또 나눠요? 이제 여자친구 됐잖아요 정식으로 아 그래요? 오늘 1일 뭐하죠 오늘? ㅋㅋㅋㅋ 이쪽 분이 지금 많이 지금 서운해하는 거 같애 남자친구가 혼자 생기니까 지금 되게 서운해하는 거 같애 아 그래요? 저기 저 저 인사 인사해요 네? 내 여자친구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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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숨을 하자 왜요? 내 여자친구 저 스킨십 할 때 아 아 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해도 되고 몇 살이세요? 24살이요 아 왜 이렇게 피해야 돼? 더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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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어떻게 되지? 저는 24살 우선 5살? 동갑이다 친구가 뭐야 왜 그래? 뭐 배고파 소띠 디가 어떻게 되죠? 소 직떼요? 어 직떼요? 직떼요? 직떼요 소띠? 저는 자이언 디 지금 제가 많이 묶여가지고 아니 불편할 거 같아 사랑의 짝땡이 한 번 하자 사랑의 짝땡이자 하나 둘 셋 왜? 뭐야? 누가 오금총 팔찾길래? 제가 경찰이 올 것 같은데 아 경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? 유튜브 좀 보세요? 아 유튜브 안 봐요? 우리 동갑이라 이제 말 편하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? 동갑이라고 진짜요? 얼굴 닦아요? 그럼 저는 존댓맞을게요 누나라도? 아니야 너무 좋아 네? 가만있어 있죠 저희가 유튜브예요 유튜브? 눈 좀 채신 것 같아? 눈씨 했어요? 어 조금? 뭐 좀 사드리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해도 되나요? 아 네 코믹마트라는 채널이거든요? 들어보셨어요? 코믹마트 어 봤어요? 봤어요? 한 번 코믹마트 거기 뒤에 긴 세타 나오고 있네요? 어 홍구 홍구 한 번 볼게요 한국말 못해도 작품이 아 아니 유학파시 유학파시 유학파시인가? 저희가 사드리고 갈 테니까 재밌게 놓으신 거 추천드려면 친구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괜히 DM에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네 아 아 저희 그런 거 싫어하니까 내가 최고 컨텐츠를 위해서 온전히 컨텐츠를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추메는 사람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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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ывает ữa 아 아 아 감사합니다.